오! 이거 너무... 오! 이거 너무... 어라?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아지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티나사에서 나오는 스모키 울프 프로라고 하는 트레이서 겸 소음기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제품은 제가 굿데이 굿즈를 통해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마티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이서 기능이 없는 기존의 발광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 초창기 때 불대지 소음기라고 하죠. 소음기에 비비탄이 탁 통과할 때 앞에 불이 번쩍번쩍 난다든지 또 요 근래 소음기에서 연기가 나는 이런 모델들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스모키 울프 3.0, 4.0이라는 버전들이 나왔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스모키 울프 프로 버전입니다. 프로 버전으로서 일단 타오바오라든지 여러가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굿데이 굿즈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굿데이 굿즈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독점 판매가 할 경우에는 또 금액적으로 확 올려서 파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1년간 무상 AS를 국내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스모키 울프 프로 버전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또 뇌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작동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박스의 제품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박스를 개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땡큐 카드가 있습니다. 땡큐 카드 안에는 이렇게 영문과 일본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영문과 일본어 매뉴얼이 있어요. 일본어 매뉴얼 그리고 한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매뉴얼을 동봉을 하고 있어서 작동 방식이 하지만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뉴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매뉴얼 하나 그리고 이거 안전 카드 그리고 이건 덮개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제품이 이렇게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품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형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박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케이블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 이 제품의 연무 방식은 추가적으로 트레이서에 우리가 액상 같은 액을 넣어서 그 액을 통해서 연무가 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봉지의 액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액을 넣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통을 다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액을 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뭘 사면 되는지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치워두고 본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외형 디자인은 우리가 많이 에어소프트건에서 이런 에어소프트 AR들에 이렇게 앞에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디자인, 알루미늄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사일런트 센트럴이라는 실총의 소음기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바니시 3.0이라는 실총 소음기와 동일한 디자인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스 기능을 사용을 안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AR 에어소프트건에 장착을 했을 때도 상당히 예쁜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캡을 분리를 하게 되면 안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모키 울프의 메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메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트레이스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유닛 뒷면에는 전원을 켤 수 있는 버튼,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충전할 때 쓸 수 있는 USB-C 타입 단자 하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액상을 말씀드렸죠. 액상을 넣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있는 캡을 열고 앞 동봉된 액상의 주사기 앞부분을 여기에 넣고 넣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게이지를 통해서 현재 액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액상이 없는 채로 발광, 연무 모드를 사용을 할 때 이 액상을 태워서 나는 연기로 동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액상이 떨어지면 회로가 탈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제품 기본적으로 스모키 울프 3.0이나 4.0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던 우리가 오토트레이스 기능을 내장을 했어요. 그리고 연무 기능이라든지 동작 센서를 같이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모키 울프 프로 버전은 총 4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모키 울프 3.0이라든지 4.0에는 트레이스 기능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무 모드 그리고 연무와 발광이 동시에 되는 모드 그리고 연무와 발광 그리고 트레이스 기능이 있는 이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모키 모드 연무만 내는 4가지 모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연무 연기가 나는 모드를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연기가 나는 모드를 베이스로 여기에 앞에 블레이지 소음기처럼 발광을 한다든지 트레이서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야간전 할 때 우리가 연기보다는 트레이스 기능과 발광 모드만 있으면 될 건데 야간전에도 연무모드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용자마다 다른 부분이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봉된 액상을 통해서 연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액상이 다 떨어진 상태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액상을 태워서 연기가 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액상이 떨어지게 되면 회로가 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동봉된 액상을 다 사용하시게 되면 제가 저 액상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 보니까 옛날에 한때 제가 전자담배를 지금 담배를 다 끊었는데 전자담배를 피울 때 액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액상에 만들 때 썼던 피지와 브이지라는 뭐 실리콘 우리 식품 첨가물이 있거든요. 빵 만들 때 쓰는 거 이게 인체에 무해한 거 팔아요. 피지, 브이지뭐 500ml 통 한 통 다 사봐야지 뭐야 뭐 한 2, 3천원이면 사거든요. 그거를 사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연기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 피지와 브이지를 뭐 6대 4 정도 비율로 섞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대 5나 브이지비율을 조금 높인다라고 하면 연기가 훨씬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전자담배 할 때도 브이지비율을 높이면 우리가 입에서 나는 연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전원 버튼 뒤쪽에 버튼을 한번 눌러서 켜게 되면 넣게 되고 다시 이 안에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고 이렇게 우리가 캡을 덮고 사용을 할 때 또 끌려면 다시 이거를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 버전에서는 모션 센서가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이렇게 두고 5분 정도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슬립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그만큼 세입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슬립 모드 동작을 하다가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시 작동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빼서 전원을 끄고 킬 번거로움이 없다는 거죠. 한번 켜두면 계속 쓰다가 다시 보관을 하고 충전할 때만 빼서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 큰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제품 마티나사의 스모키 울프 프로 버전의 트레이서 겸 소음기 겸 연무 발광이 되는 이런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굿데이 굿즈에서 12월 20일에 오픈톡을 통해서 제품을 무상으로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제품도 무상으로 드리지만 뭐 50%, 30%, 20% 할인 쿠폰도 지금 뿌려드리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이런 이벤트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놓도록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서 잠깐 아재TV가 드리는 여러분들의 선물 이 제품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품 리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리뷰할 제품과 플러스 하나를 더 보내줄 수 있냐라고 여쭤봤고 흔쾌히 마티나사 본사에서 보내주셨어요. 자, 이거는 제가 리뷰를 해서 사용했던 제품이고 이 제품은 새 제품입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법에 맞게끔 제가 칼라파트 작업을 했죠. 이 제품은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직접 받으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이 제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응모하는지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타가는 거 스모키 울프 가격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할인 쿠폰도 받으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이 제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